KBS 목포 방송국이 전남 서남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작한 근대 역사 구설 다큐멘터리 근대사 100년 그들의 증언이 KBS 1TV에서 전국 방송됩니다. KBS는 해당 프로그램 가운데 10편을 선정해서 모레부터 10주 동안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50분에 전국 방송할 예정입니다. KBS 목포 방송국은 그동안 주민 35명을 심층 인터뷰해 일제강점기와 요기와 한국전쟁, 산업화와 민주화까지의 역사를 구슬 형식의 다큐멘터리로 구성해 유튜브와 라디오 채널에서 방송해 왔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 논란으로 잠정 중단됐던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다시 본격화합니다. 미래의 셋은 현재 해수풀, 인공해변 등과 관련해 공유수면 사용 허가 등의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전라남도 건축경관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 국가산단 개조 사업의 첫 사업인 스마트 제조 고급 인력 양성 사업을 위해서 전남대와 전라남도, 여수시가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전남대 여수 캠퍼스는 전남 여수 산학융합원 등과 함께 스마트 제조 고급 인력 양성 사업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인력 양성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100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제스칼텍스와 LG화학 등은 물론 중소기업 33군데도 참여하며 교육생 330여 명은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올해 첫 추경심사를 마무리했습니다.